됐어. 나무 정도면 됐고 이거를 삼각대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 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 이걸 다리를 세울 겁니다 삼각대를 만들어 볼게요 세워가지고 일단 걸 겁니다 닭을 걸 거예요 여기다가 됐죠 고자 때문에 안 되네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에다 걸 거예요 닭을 응용해서 손질해가지고 한 개 다 못 들어가니까 한 개만 넣을게요 닭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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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 닭을 닭' ?". 역시 고추 이거 고추가 아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. 소금하고 각종 향신료 다 들어있습니다. 뭔지 모르겠어요. 갈면이 좀 나가네요. 지본도 돼있거든요. 가누라이구나. 올리브오일이 아니지. 채울게요. 여기다가 요리용 수리. 이거 실입니다. 요리용 실. 이거 내줄까요? 고정도 한마디. 한바퀴 감아주고. 고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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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ils. 이렇게. 고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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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sparkling. 잘 묶었지? 너 좀 잘 묶었다. 잘됐습니다. 잘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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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ecd not Astorazade 뒤집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구워야되겠더라 뒤집으면 되는구나 기름 좀 부자 잠탄 타가지고 줄 끊어지거든요 기다리다 죽겠다 이거 좀 센 불에 가까이 돼가지고 5분만 구울게요 연기 아 배워라 점점 어두워지죠 됐다 먹자 이제 다 됐습니다 먹읍시다 이제 자 다 됐습니다 자 보세요 잘 익었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시식합니다 와 형님들 좀 잡수고 가세요 아 쏟아 쏟으면 큰일난다 잠깐만 여기서 풀게요 먼저 나갑니다 아 좀 잡수고 가시죠 네 잡수고 가세요 다 됐어요 아이고 하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밤늦이 한번 하시는 예 예 예 예 찌깁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어두워가지고 빨리 먹고 있대요. 점점 화면 깨지죠? 와... 짜겠다. 형들 같길래요? 와.. 치긴다 잘 잤죠? 딱! 딱! 볶고 먹겠다 어! 앙지 빠진다 보이나 이거? 뜨거라 잘 익었나? 약간 덜 익었다 감자가 오 맛있다 자 한입 하세요 소시지 먹어야 되는데 아 뜨거 소시지 절목을 안가져가지고 콜라씨 피칸 콜라씨를 넣을게요 됐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성공적으로 됐어요 안될줄 알았는데 잘됐습니다 배가 무지고파요 지금 죽겠습니다 날개 한번 먹어볼게요 고마워 코보는 바이 아 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 어흥중입니다 여기 낚시 하시는 분들도 갔어요 갔습니다 죽입니다 가슴살 다 익었죠 잘 익었습니다 2시간 구웠는데 안 익었으면 안되죠 찍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소금 우츄 좀 찍어 먹을까요 가슴살 먹어 볼게요 가슴살이 퍽퍽하지가 않고 쫄깃쫄깃합니다 기름이 빠져면 비름빠지고 속에 있던 양파에 수분 있죠 수분을 이게 먹었어 먹어가지고 쪼깃쫄깃하고 드세요 기자났습니다 진짜 마늘 다 끓여먹고 마늘 다 끓여먹고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껏장이네요 쩔쩔쩔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